최반에 운동 좀 짰어? 우왕 좋아? 뭐가 좋아? 어? 뭐잖아요? 고마워! 내 얼굴 봐서는 진짜 멋있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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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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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고마요의 구독을 내야겠어요. 김은별 3번. 고마!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다 까졌어. 그냥 귀여운 동생이네. 아니 우리 은별이가 어때도! 그럼 니가 사귀던가! 생긴 것 봐봐요 님들아! 와... 아니 너무 한 거 아니야? 당연히 알지. 내 친구랑 탔던 썩 아니니? 그 은별이가 내가 보기에는 욕수를 조금이라도 키워보고자 하는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코 받아보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작가님 방송 들어가 보니까 은별이가 차인 건 방송의 육수를 늘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 푸푸푸푸 이러고 계시던데요? 은별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속고 있는 거라고 차였다? 아니야! 제가 언제 차였는데요? 어깨넓은 친구? 너를 동생으로만 아니 근데 작가님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무슨 인정? 진짜 일방적이지만은 않았다고! 아니 뭐 너가 실현에 빠지지 않았으면 했어 나는 아니 맞아 맞아 너 말이 맞는데 니가 이제 그 이상한 족같은 루피 이모티콘과 족같은 말투로 써서 일부러 차였다는 거지 왜 일부러 차였냐 은별이의 참고 있던 봉인 육수들이 우리 은별이가 차였단 말이야? 나는 내가 내 사랑으로 보듬어질 수 있어! 우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키우기 육수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아씨 이 말 무슨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오빠한테 저 이제 좀 조건이 생겼어요 자기 악가림 잘해야 되고요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씨네? 부지런하고 씨네? 웃을 때 예뻐야 되고요 씨네? 말투도 다정해 씨를 못 입고 있네? 저 씨 말투 흉내야 될 수 있어요 은별아 오빠는 하하하하 은별아 나는 니가 방송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 하하하하 아무래도 이거 여우짓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그게 썸 아니었냐니까요 저보고 막 여운의 여우박을 했다니까요 우리 저기 씨가 착해서 동대문 옷시장 가도 그냥 체형이 어떻든 그냥 대충 칭찬해 주는 사람들 있잖니? 여기 이 옷에 바지 맞춰 허어! 야 딱 니 옷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뭔지 알아? 그냥 서로 잠깐 그냥 간지러운 그 분위기를 즐겼던 거죠 하하하하 뭐 코라도 쑤셨어? 근데 저 별로 진심 아니었어요 그 오빠한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랑 나눴던 카톡의 개 이름 몇 개 검색해서 몇 개 읽어둬도 되니? 아 읽어봐요 저 별로 안 쓰... 나 그렇게 진심 아니었는데 그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볼래요 잠깐이나 알려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별로 관심 없던 은별이의 카톡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는 어 걔 실패하면은 어 앞으로 썸타지 말아 알아냐 씨발려나 했더니 어렵다구요 씨발 재판이면 모르겠지만 어른의 여유가 둘 중 두개 한 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하나 더 캡처해도 돼?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오빠까지 보잘거든요 작가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에 말을 꺼냈거든요? 영화 보러 가자메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갑자기 아 내가 그랬나? 이러는 거예요 넌 진심 아니라면 어차피 아 그쵸 저는 저는 그냥 나 카톡 하나만 더 깔게 이거 마지막 대사 한 번 읽어줄래? 하하하하 기대해도 되는 걸까? 하하 하하하하 입 냄새나 씨발라 하하하하 그때는 진짜 그냥 별 게 없었다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나 싶어서 그냥 고백해봤다가 그냥 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였죠 뭐 이거 봐요 여러분 얘가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인 거예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은별이가 뭐 간접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 나 센스 있었다 봐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고백 박으면 될걸? 장만호라는 말이죠 아 이제 잊었어요 근데 아 진짜? 몇 개 더 찾아볼까? 있을 텐데 하하하하 2월 28일 오전 5시 17분에 그 감성 돋는 시간에 다음 주 안에 내 맘 속에서 실군 장례식 치러야겠다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봐 이거 또 재밌는 거 찾았어 이거 너무 길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여자 소개받았다고 알려주던데 사진 보여주면서 근데 밥 한 번 먹었다고 그냥 말았다길래 왜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면 재미없어 그럼 제가 헉! 두 착하잖아요 노잼이겠네 이러니까 너 안 착해 착한 척을 잘하고 그걸 이용을 잘해 넌 똑똑해 근데 씨디만 그리해 은별아 넌 안 돼 넌 너무 착해 시들 아유 씨딸 내가 왜 목청이 아닌가? 내 척을 잘하러 자게 제방 애들이 변신감 느낀다고요 무슨 소리야 제방 애들이 은별아 너희는 너는 우리랑 함께하는 거 아니었어 이 마인드였는데 뒤에서 몰래 썸이나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아름다운 변신감 느껴요 뭔 소리지? 은별아 말해 봤지 얘들아 넌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 라고 빨리 말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썸을 탔다고 솔직히 썸 탓 뭐라고 제가 진짜 썸 탄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일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 본인이 다니는 직장? 응 응 응 응? 일 중에 전화도 왔었고 제가 일에 문제 생겼었을 때 그거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보았었어요 아 또 있어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골라달라 했어요 이 사진 괜찮냐 물어보는 건 너가 원호한테도 하는 거 아니니? 어 네 야 이거 좀 저질 스러운데 이것도 말해도 되나? 흐응strx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카톡으로 먼저 말해봐요. 카톡 보냈어 이거 봐요 저 보고 깨부지 말래요 너 좀 MARY니 짜증 나 premise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사귀었지? 아 근데 이제 있고 새로운 사람 찾으면 되니까 또 그러면 너의 이상형은 뭔데? 외형적으로만 딱 따지자면은 신은 저보다만 크면 되고 피부가 좋아야 되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격은 멘탈 좋고 이해심 넓고 강단 있고 옆모습이 예쁘고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여유로운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그런 어른스러움은 너를 주눅들게 하잖아! 노젠 바닐라드 휘둘리는 거 난 보고있지 않아! 아 저 그럼 BDSM까지 이상형에 넣을게요 오케이 뭔데? 데디 브레테이머 원어 어때? 아니 데디 브레테이머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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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오너 어때? 제가 원호랑 진짜 잘 돼가지고 원호랑 결혼해서 추석이나 명절 막 이럴 때마다 저희 둘이 직접 구운 전 싸들고 와가지고 작가님한테 한 번 깔맞춤 입고 와가지고 인사드리면 어떠실 것 같은데 와 그거 시발 50만 이상 무조건 나오나 시발 진짜 아 진짜 그러면은 은별아 아 부탁이 하나 있어 애 이름 이름 지을 때 우리 모여서 토론하는 건 컨텐츠 그럼 민소건 안 부르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 일단 남편은 조건이 하나 있다 남편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실력이면 안 돼 아 근데 은별이가 취향이 확고하네 안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여자친구 있는지 왜 물어봤어? 아이템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